와 야 이 좀비 너무 많아 아 미칠 것 같애 저기 왜 이렇게 보냈지? 그게? 그냥 간볼라 그랬나? 뭐 한가봐요? 아니면은 클릭 잘못했나? 우리 광만 다 캐고 있을 줄 알고 보냈나? 그런가? 일부러 막 한 대씩 때리게 하려고 그럴지도 몰라 빅민 오빠 어? 다이아나 에메랄드 나오면 내가 캐게 오케이 오케이 안 캐고 있을게 나이스? 그래 그래 둘이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 빨간색은 누가 캐고 있어? 비커니 비커니가 제일 좋으니까 효율 다이아 효율 행운이니까 오 대박 와 나 내구도 3이니까 하나도 안 달아 에메랄드 다이아? 근데 나 내구도는 엄청 다이아 어 다이아 3개 나왔어 다이아 어 나이스 나이스 꿀꿀 어 좋다 좋다 역시 네 우린 조용히 강해지는 거 아 이 에메랄드 두개 나이스 도도 받지? 어? 이제 좀 인정하나 잠뜰? 에메랄드 두개 나이스 아 왜 내가 잘한거엔 반응 안하고 나이스 왜그래? 어 다이아 나이스 잠뜰 왜그러는거야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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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래요 열받네 시청자분들이 잘했다고 해주실거야 자 안오지? 어 안오 안오? 우리 얼마있는거야 그럼? 아까 저쪽이 좀 잘못보냈나? 감봤나? 감봤볼같이 셔틀타임 아님? 오케이 와 다이아 10개있다 아니 돌이 너무 많이 모여 이제 셔틀타임이 장난아니게 빨라지네? 어 난 셔틀타임 그래 이게 돌도 돈이잖아 효율이 효로 캐면 그쵸 빠르게 캐리니까 그래 돌 때문에 꽉 찼어 와 돌도 돈이야 돌도 돈이야 생각해보니까 빨리 이렇게 지면 내 뒤에 다이아있다 이거 이거 빨리 가져가 지금 꽉차가지고 80 어 우리 소환됐다 뭐뭐 소리 떴는데 소리 어 왕좀비 왕좀비 와우 잠깐만 여기 내 땅앞에 이거 셔틀? 와 아니야 파워좀비다 어? 파워좀비다 어 파워좀비다 어 파워좀비다 칼들고있다 2마리야 왕좀비 2마리야 야 포션 좀비도 있어 야 포션도 있어 한꺼번에 보내는 분 야 아 굿벌렸어 일단 스킬 써줘요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스킬 써주고 오케이 아무것도 안하고 조금만 그냥 돈만 먹어서 바로 보내는 것 같은데 계속 보내는 오우 이거 파워좀비 이러면 안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는 야 비콘은 무조건 광쾌해?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후반을 도모해야된다 여기 내 땅앞에 그거있어 야 고작 이정도는 괜찮아 야 거의 다 잡았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아 나 이거 금방 잡고 갈게 여기 너무 많이 끌렸어 파워좀비 진짜 약해 파워좀비는 안 맞으면 안 맞기만 하면 돼 포션 좀비 포션 좀비부터 죽여 포션 좀비 아 그럴까? 우리 이거 포션 좀비로 보내서 애들 다 죽으면 그때 파워좀비를 보내볼까? 잠깐만 이거 포션 좀비도 피 안달아 아 뭐야 태경이 오빠 구경했나? 구경하다 죽었다 에이 두 명이나 구경했냐 CCTV죠 구경하고 있어 저기 구경하고 있다 아 지금 지금 저쪽 이거 보내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 명이나 봤네 아 그러니까 여기 구경하고 있는 거 봐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인데 와 지금 한 번 왔다 갔다 했는데 10만원 모임 여기 좀비를 우리 거 좀 천천히 보내자 너무 빨리 보내서 어 뭐야 와 분화했어 너 줄게 차 뭐야 여기 셔틀 셔틀 아니아니아니 셔틀 이거 어떻게 가요 셔틀 이거 어떻게 가요 셔틀 왔습니다 어스 케이크 아직 쿨타임이네요 내가 좀 데려갈게 엔피씨 쪽에 가지않는게 좋지 엔피씨 근처에는 안가는데 어 일로 끌고 갈게 좋아좋아 갔네가 구경하다가 아닌거 같으니까 갔다 깜짝 놀라고 갔네 아 이게 이렇게 강한가? 강타? 아우 아파 스킬 스킬 잡았어 오 뭐야 뭐야 거의 정리됐어 오 나 여기 좀 정리해줘 힐 아아 아 안다 힐 빅뉴호퍼 가 필뱀뉴호퍼 가 가복 깨지면 안해 아우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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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티님 내가 왔어요 애 죽는다 죽는다 오케이 야잇 내구도 고깽이다 내구도 고깽이다 내구도 해군 고깽이다 왔다라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왕줌비 죽였으면 끝났지 그래 그래 조립할 필요 없어 우리 얘 또 풀피다 아우 파워줌비가 분화돼서 나왔네 아이고 아까도 아까도 막 포션 좀비 분화돼서 그니까 그 랜덤으로 아주 낮은 확률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좀비들도 왕 좀비에게서 분화가 돼요 저게 운이 좋아 야 고작 고작 저거 보냈다? 야 우리 상상도 할 수 없게 보내자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아까 두 명 구경하고 있는 거 봤어? 그니까 근데 둘 다 죽은 거 알아?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보들 끝났다 생각하고 인텐트 같은 거 모르고 일단 모은 걸로 다 보냈네 안 돼 행보가 내구 3에 효율사 있으니까 이게 내구도가 다 잊어놨네? 그러니까 짱이다 어떻게 보면 돈 절약이야 나 내구도 10분의 1도 안 닫았어 진짜 어떻게 보면 돈 절약이라니까 이거? 나 행운인데 내구도 빨개졌는데 야 너 너 행운 그거 다 쓰면 내가 갈게 거기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은 행운 다 쓰면 좀 아까운데? 좀 아까운데? 그냥 일반 다이아곡갱이 사가지고 건물만 나오면은 그걸로 캐 맞아 오 다이아 어차피 리젠속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나잖아 그럼 난 다곡 다곡 하나만 살 뿐 오오 이게 본전을 훨씬 넘게 뽑네 나 진짜 열심히 캐고 있어 나 미친거야 나 두 방향에 왔다갔다 거리면서 진짜 대박이야 역시 아이 내꺼에 효율만 붙었으면 딱인데 그러지 그러지 난 행운 근데 난 욕심 안 내 아 이게 행운삼 효율사 뭐 내구삼 이거 진짜 진짜 그거였으면 이 게임은 와 마곡 떴으면 끝났지 그냥 에메랄드 두개씩 나와 넘어왔죠 우리쪽으로 게임은 마곡 뜨면 한 두명 놀아도 돼 맞아 그냥 나 cctv에만 있을게 어 cctv에만 그래도 됨 그야 상황 어떤지 이거 아니다 그럼 내가 너희 생각 잘못했다 나 여기 두칸짜리 가고 있잖아 네 다이아랑 에메랄드 나오면 일단 안 캐고 있을게 안 캐 안 캐 안 캐 어 왜 내가 캤지 어차피 나는 빨리 캘 수 있으니까 나머지 광물들을 빨리빨리 제거할게 오케이 오케이 에메랄드 아이어 좀 찼다 싶으면 블루쇼 오케이 철금은 뭐 다 캐고 오케이 뿌셔 뿌셔 석탄도 이거 와 에메랄드 계속 두개씩 나와 여섯개 있어 에메랄드 나이스 어 어 안왔지 안왔지 안왔어 안왔어 저기도 지금 돈 없어 저기 지금 그진데 그래 그짓겠어 저쪽 이제 돈 다 붓고 놀았다니까 멘붕시켜준다 멘붕시켜준다 오케이 다이아나 우리가 약해보였나 에 저쪽은 야 이 정도 보내면 끝났다 구경하러 가자 구경하자 오히려 저쪽 보내면서 무슨 말 했을지 진짜 궁금하다 당황했을거야 우리가 힐러가 두명이 있고 격투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거야 오케이 두개 에메랄드 여덟개 에메랄드 여덟개네 에메랄드가 여덟개네 에메랄드 이거 잘 나와 나만 나만 막을테니까 나머지 그냥 아무일 없었다는 듯 싶게 그쪽 지금 당황했어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일반 준비를 보내는거지 허세야 허세 어스 퀘이크 야 이런거 원무 아 잠깐만 내구도 깨지마 어스 퀘이크 오 이게 많이다네 스킬쓰니까 금방 킬로 도와줘 결국엔 죽을거에요 그럼 이때 조티님 땅에 가서 다이안을 캐 어 그래 다이안 두갠가 있어 오케이 오 다이안 세개 나왔어 나이스 죽긴 죽네 봐봐 죽어 와 와 나 지금 아까 12만원이었는데 뭐야 좀비 짱많아 뭐야 뭐야 야 일반 좀비를 러쉬한다 와 일반 러쉬 그쪽으로 가지마 그쪽으로 가지마 아 잠깐만 보셔적이 있어요 보셔 아우 나 진짜 슬로우 걸렸어 슬로우 걸렸어 히람 히람 그쪽으로 가지마 내가 도티님히나게 야아 일반 좀비 러쉬한다 나 히리히리 어우 나 갑옥개진다 와 뭐야 좀비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우와 이거 뭐야 약한 좀비들만 굴렀네 러쉬하네 약한걸로 근데 끝났다 러쉬 끝났 어 러쉬 끝났 금방 잡아 금방 잡아 비코나 가서 방지해 비코나 가서 방지해 어구로 끌려 어구로 끌려 어구로 잠뜨리한테 패시 으아 아파 깐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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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죽어 나 죽어 아이 쿨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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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 아 아파요 아파요 야 너무 많다 진짜 미쳤다 와 이렇게 보내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우리 지금 19만원 있음 오케이 오케이 얼마 얼마 19만원 네 더 모아 더 모아 열받으니까 30만원 모아서 확실하게 해버린다 그래 그래 우리 지금 이걸로 좀비를 보내면 190마리 보냄 190마리? 60마리 보냄 왜 못다 시 더 커지게 더 커지게 그냥 고장 이 고장 몇십마리로 지금 어? 아 4초 4초 죽기 죽네요 아 진짜 맞다 와 미쳤어 어스케이크 시존 불티님한테 끌린거 내가 뒤에서 치는데 강타 아 아 강타는 쓰면 안되겠다 이거 강타 뭔데요? 파고들어가지고 내가 맞아 하하하 오일이 안좋은거 같은데 어 얘 야 저거 좀 잡고 있어 아 어디로 포션준비 있다 아 포션준비 있다 아 슬로우 걸렸다 안돼 안돼 포션준비 조심해야되네 이거 포션준비 조심해야되네 이거 포션준비 조심해야되네 이거 포션야 넌 레드에서 파? 어 나 뒤로 파 방역킬 킬 필요 없을거 같은데? 킬 필요 없네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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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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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도티님 인기 많으시네요 저도 많은데 지금 아우 잠깐만 아우 뭐야 뭐야 아우 이거 너무 많아 노트님 갑옷 깨짐? 안 깨졌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깨져가 근데 갑옷만요? 아니아니 일단 이번타임은 버틸 수 있을거 스킬을 스킬을 써 스킬을 스킬 쓰면 잘 죽네 검무를 써 검무를 써 검무를 써 어 어 어 좀비 한 명이 우리 NPC랑 지금 몇 남하고 있어 어디에 잡고 있어 야 이거 나 내 쪽 그래도 거의 다 잡았어 나도 나이스 나이스 나 이정도 많이 없애준거야 저쪽 금방비함 어차피 우리는 행복갱이 있어서 두 명만 캐도 똑같애 네 명이 캐는거야 맞자맞자 이게 인구로 물어 뭐라 아 아 두성매는 빅민 오빠한테 행복을 줘야겠다 한 250마리에 봐봐봐 야 그래 빅민한테 행복을 줘야지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 아 근데 검을 검을 다 써갔는데 아 아 살려주사함 형 아 우와 이거 진짜 많아 근데 미치겠다 아 이거 진짜 안좋는데 자 쿨타임 쿨타임 차라 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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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칼 대구고 봐 와 나 신발 신발 깨졌어 우와 아 이거 엄청 많아 물량이야 어스 퀘이크 여기 오케이 오케이 와 뭐야 또 왔어 어 NPC 죽어 NPC NPC 안 돼 안 돼 안 돼 NPC는 NPC 안 돼 자 우리 그냥 본을 보내 뭘로 보내요 뭘로 그냥 알아서 보내 우리도 러쉬에요? 어 러쉬해 러쉬해 알아서 보내 왕 좀비랑 포션 좀비랑 섞어가지고 진짜요? 다 섞어 근데 나한테 오그로 끌림 어디 어디 한 2개씩 데려가줘요 일단 일반 좀비 좀 섞고 그대한 망 좀비를 섞어줄 때 나들입니까 오그로 끌림 아우 나 센터 밟았다 여기 자꾸 약한 애들 야 약한 애들 있는데 잘 안 죽어 일단 약한 애들 한 20마리 보내고 섞어줄게요 오 뭐야 뭐야 왜 아니 아니 NPC준비가 안 맞고 있는데 맞고 있어 이제 어 뭐 투명준비도 있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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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인건가 죄송했다 원무 사로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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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어 죽어 나 어그로 나 어그로 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얘네 잡고 보내 아 네네네네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빨리 보내 일단 분화가 안되니까 한 2-30마리 보낼게요 일반 좀비로 야 계속 보낸다 저기 일반 좀비 와 또 와 야 계속 와 야 계속 와 우리 계속 보내 빨리 야 비콘은 계속 일만 하고 가라 우리도 러쉬 아아 자 얘 칼을 다 써가네 큰일났네 나 칼 다 써가 와 몇 마리야 미쳤어 아 잠깐만 복 잊지마 안돼 안돼 어 나 잘못 왔다 복 잊지마 포션 좀비 섞고 어스케이크 아 쿨타이 쿨타이 나 아 센터 밟았다 여기 밟으면 안돼요 구속에 걸려요 좀 있다가 진짜 포션 좀비 한 번 더 보내고 한 마리가 안 죽어 나 와 야 좀비 너무 많아 아 미칠 거 같애 으아 살려줘 아아 살려줘 오케이 저기 지금 봤나보다 지금 봤나보다 살려줘 나이스 뭐야 뭐라고 끝났나? 이겼나? 업무 뭐야 이겼나보다 다 죽였어 우리가 이겼어? 이겼나보다 이겼나보다 야 이겼다 와아 이겼다 와아 이겼다 와아 이겼다 와아 아아 아니 우리 있어 저쪽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야 대박 야 잠깐만 CCTV 보러 가자 CCTV 보러 가자 야 야 CCTV NPC 죽은 거 보러 가자 2번 카메라 자 1번 카메라 나 2번 카메라 아이고 여기 좀비들이랑 열심히 싸우네 왜 안가져 이거 여기 NPC 죽었네 여기 NPC가 죽었네 여기 NPC가 죽었네 그래 아까 전에 NPC따른 때 많이 맞았어 우와 야 좀비 진짜 많아 우리 아이고 잘한다 우와 좀비들 보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나 떨어졌어 뭐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 많아 아유 수고가 많아 고생이 많다 태경이가 여기서 아이고 아이고 뭐하는 거야 아이고 와 진짜 많아 고생이 많아 열심히 잡네 아이고 닭이 고생이 참 많구먼 고생이 많어 여보세요? 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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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대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야 언제 죽었냐 어? 아 웃기 아직 군도 많이 못 썼어 야 근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이 일반 좀비를 그렇게 보내? 이게 내가 NPC 체력 확인하려고 몇 대 쳤거든 어 근데 제미지가 50씩 달아 어 그니까 왜 쳤어 왜 쳤어 그거야 나 돌멩이 들고 지던가 그니까 돌멩이 들고 쳐도 50씩 달아 어 그래 나도 한 대 쳤는데 그때 50 달았나 보다 그리고 아까 칼로 치니까 한 방에 죽더라고 어 누가 누가? NPC가? 한방에 죽었어 한방에 죽더라고 한방에 죽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한번 복구해줬구나 실수라서 어허 아 야 NPC를 왜 칼로 쳐 소중한 주민을 어? 어 나쁜사람들이네? 아 네 죄송하네요 어 진짜 나쁜사람들 아이고 계절 네? 요즘 패배가 잦아 너 진짜 못한다 계절 진짜 못한다 봐봐 내가 말잖아 계절한테 쫄 필요가 없어 맞아 우리 아직 돈도 다 못썼는데 어 우리 야 너네 전략 말해봐 우리가 대박 전략 알려줄게 우리는 완전 부자였어 맞아 그래? 우리 거의 막 30만원 40만원 후딱 모아 그래? 근데 왜 다 안썼어? 어떻게 했을까? 마지막에 보냈잖아 우리 한 100만원 모아서 보내려고 그랬거든 그냥 그거였지 막 돈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는 거 아 그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우리도 그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아 그니까 돈을 어떻게 모으냐고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지 아니지 우와 행운 고깃이 만들었겠지 그렇지 인첸트병이 꿀이지 인첸트병 또 행운이 그냥 셔틀 한 번 갔다 오면 10만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이아가 막 3개씩 나와? 그거 알아? 뭐? 조약돌도 강물할 수 있는 거 어 알아 아 진짜? 어 그럼 어떻게 돼? 어? 그러면 더 640원짜리를 1,000원에 팔 수 있어 어 진짜? 쏈다 그것도 몰랐어? 오 그런거 몰라도 돼? 그런거 몰라도 이겼는데? 그런거 아는데 그런거 아는데 아이가 그러고보니까 슈라는 계속 지네? 이거는 하기만 하면 이기네 아이고 사연패야 사연패 사연패래? 야 4번 했는데 4번 다 졌어 너는? 야 슈라틴건 진짜 아 이게 내가 내가 패배란게 아니네 슈라가 패배 아이콘이네 좀비 스폰 배틀에 맞다 흐흫 자 나는 3등 1대야 너는 능력도 못써왔어 능력 뭔지도 몰라 지금 나는 2승 2패가? 어 우리가 너네 능력은 뭐였어? 우리가 힐러 프리스트 2명에 어 격투가 2명이었어 우린 그냥 잡다 한거 했어 아 그래? 랜덤을 뽑으니까 격투가 하나 프리스트 하나가 랜덤으로 나왔고 프리스트 하나는 있어야겠다 싶어서 그냥 선택을 했어 근데 랜덤 했더니 어 랜덤 했더니 격투가가 2명이 나왔나? 아 잘했네 나는 이깨야 나야 안 맞는거 같아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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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절하고 해경이 오빠하고 왜 위에서 그거 보고있나? 그니까 그거 구경한거야 그냥 졸이 구경하다가 포션 좀비한테 죽었지 진짜 웃겨 나도 그랬어 너네한테 보내고 구경하다 포션 좀비한테 죽었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클로징하도록 하죠 일로그 모여요 나 있는대로 와요 나한테 TP해 아 아 어 짜증나 아 재밌었다 아 옷 좀 입고 다녀 잠들 너무 야한거 아니야? 아 진짜 완전 하이 실종했네 나 하이 실종이다 어머 자 좀비 스폰 배틀 네 번째 1차였죠 진행해봤고요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 이런 데다 피드백 남겨주시면요 열심히 적용해서 더 나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추천 즐겨찾기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죠 뿅 뿅 뿅